워너비언스 안녕하세요 아스트로입니다 워우 네 벌써 여름이 이만큼이나 지나왔습니다 올 여름 테니스 런던은 레인보우 리그부터 닥터의 레이브까지 정말 많이 업데이트됐는데요 네 그리고 저희가 또 아스트로 팻이 있죠 팻! 여름동안 열심히 업데이트와 함께 달리고 생존한 런던인들 위해 특별히 준비하겠습니다 바로! 바로! 미트! 확인해주세요 너무 뒤 이벤트라 그래요? 좋아요 그러면 여름방학 마무리 잘하시고 그리고 올여름과 함께 열심히 사는 런너님들을 위해 준비한 이벤트에서 아주 특별한 보상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동아나라의 별로서 런너님들을 언제나 응원할 테니까 또 저희 아스트로의 응원을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워너비언스! 아스트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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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